Hey, what's up? 개구리알 영어스쿨의 가브리엘입니다. 이번 레슨에는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쓸 수 있는 유언 영어 패턴을 알아볼까요? 바로 I decided to 입니다. I, 나는, decided, 결정했다, 결심했다. 여기서 decided는 동사 decide, 결정하다, 결심하다에 d만 붙인 과거형이에요. to는 뭐뭐하기로 라는 뜻이라서 I decided to 하면 뭐뭐하기로 결정했어, 뭐뭐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의미에요. I decided to 다음에 내가 하기로 결정한 또는 결심한 무언가를 말하면 되겠죠? I decided to 뭐뭐하기로 결정했어, 뭐뭐하기로 결심했어. 여기 발음 중요했어요. decided와 to를 연결해서 발음하실 때 decided to 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decided to 라고 발음하셔야 해요. decided to I decided to 아니에요? I decided to 싸이에 강세가 붙기 때문에 싸이를 좀 강하게 말하시면 발음하기 더 쉬워요. 아, 좋죠? 네, 이렇게 정확한 발음과 강세를 알아야 영어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귀에도 들린다는 점 잊지 마세요. 그럼 같이 발음해 볼까요? 자, 그럼 이 패턴을 사용하여 멋지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쭈쌤을 통해 알아볼까요? 흐렛쭈! 헤이 유! 개그랠 영어스쿨의 쭈입니다. 이번 주 패턴 미션은 바로바로 I decided to 뭐뭐하기로 결정했어, 뭐뭐하기로 결심했어 입니다. 앞서 카브리엘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발음을 익히셨으니 이제 저와 함께 이 패턴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법을 알아봐요. 먼저 I decided to 다음에 뭐를 써야 할지를 알아야겠죠? 그건 바로 동사원형 동사원형이란 동사의 원래 모양 그대로 스펠링 하나 바꾸지 않고 쓰는 걸 뜻해요. 예를 들어 동사 run 뛰다의 동사원형은 그대로 run study, 공부하다도 그대로 study leave, 떠나다도 그대로 leave 이렇게 쓰시면 돼요. I decided to 동사원형 그럼 I decided to 동사원형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원형의 예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집에 있다 나가지 않는다 stay in 휴가를 내다 휴가를 갔다 take a vacation 강아지를 입양하다 adopt the dog 오늘 저녁에 외식을 하다 eat out tonight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에 지원하다 apply for graduate school 등을 쓸 수 있어요. 그럼 이 표현들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? Let's go!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어. I decided to 나가지 않는다 stay in stay in I decided to stay in Alright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어 I decided to 휴가를 내다 take a vacation I decided to take a vacation All right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 I decided to 강아지를 입양하다 adopt the dog I decided to adopt the dog All right 오늘 저녁에 외식하기로 결정했어 I decided to 오늘 저녁에 외식을 하다 eat out tonight I decided to eat out tonight All right 대학원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어 I decided to 대학원에 지원하다 apply for graduate school I decided to apply for graduate school All right 자 이렇게 I decided to 동사원형 패턴으로 만든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술술 말할 수 있게 가브리 선생님과 연습해 볼까요? Here we go! Hi, it's me again 그럼 본격적으로 앞에서 배워본 I decided to 동사원형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말한 연습을 해볼까요? 제 발음과 억양을 잘 들어보신 후에 따라해 보세요 그럼 let's do it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부드럽게 이어서 Stay in Stay in Stay in I decided to stay in Very good!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I decided to Take a vacation 이번에도 부드럽게 이어서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마시고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세요 Adopt a dog 여기서 Adopt에 T 발음이 나지 않아요 Adopt a dog I decided to adopt a dog Good job 다음은요 I decided to Eat out tonight T 발음이 많은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발음하시면 It out tonight 가 되겠죠? 딱 들어도 너무 어색한데요 여기서 단어들을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T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Eat out tonight Eat out tonight 처음부터 쭉 I decided to eat out tonight Very good! 정말 멋져요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I decided to Apply for graduate school 여기서 graduate 발음 주의하세요 A, T, E가 E, C, A는 E 발음이 나요 Graduate Graduate 아니예요 Graduate Graduate school 잘 참고하시면서 I decided to apply for graduate school Bravo!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쭈쌤과 함께 오늘 배워본 표현들을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? It's review time! One I decided to adopt a dog I decided to Three, two, one I decided to eat out tonight Wow! I decided to Three, two, one I decided to apply for graduate school 트래픽 끝까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연습해 보세요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전에 강한 영어는 어디? GoogleGS.com I decided to start my own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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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